와우 지난 광주던 저는 애교같이 80% 바쁘실 것 같다는 교육이 아닌가요? 최소한 혹시? 내가 잘못해 미친거죠? 아니 뭐... 내가 잘못해... 이런 성원들과 이런 경기를 형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될지 저도 고민이죠. 어쨌든 관계나 계속하니까. 16일 이상 대답은 어떤가요? 똑같이 준비할 겁니다. 폭력이고 저희는 지휘 돌아볼 게 없기 때문에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씨는 골을 못했는데 펜센스, 펜센스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힘내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호나있지. 정성으로 나가야되 패스를, 패스를 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을 해서 실정을 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